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번 오르막 커브길 우측에 공사중 표지판이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표지판이 또 여기 있다는건 이 너머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겠는가 하는 거죠 공사 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한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공사 장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또 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상황은 반드시 잘 주시를 해야 안전하겠죠 차량 통행이 한산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 차량 통행이 한산하다고 해도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뒤에서 갑자기 차가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건너편에 차가 멈춰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줘야 됩니다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그쵸 원래 도로에 구부러진 길에서는 늘 서행하게 되어있죠 법으로도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s 자로 굽어져 있는 이런 도로에서는 내가 직진을 빠르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 줘야 되고요 맞고요 그럼 1번이 맞는 게 없고 3번이 맞는 얘기니까 답이 1번 3번이 되겠죠 오답도 쭉 보죠 오르막길이므로 속도를 높인다 오르막길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막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쭉 가서 그러면 차가 이렇게 건너가게 되냐 뛰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때 감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또 내리막이 되면서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감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오르막길에서 과속하면 또 고개 넘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위험합니다 속도 높이면 안 돼요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 중앙분리대 여기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이쪽에서 이쪽 차선 밟으면 될까요? 안되죠 차선은 밟으면 안되고 차로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죠 따라서 안전운전범법 두 가지는 공사중임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커브길임으로 속도를 줄여서 진행한다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722번 교회지역을 주행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전범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표지가 급커브라는 뜻이죠 황색실선 추월금지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차가 지금 환대가 서 있는 모습이 있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까요? 보시죠 우로굽은 길의 앞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을 한다 그죠? 지금 이쪽으로 길이 굽어있는데 이 차에 가려가지고 저 뒤쪽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선 반드시 서행을 해줘야겠죠 맞는 얘기구요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재빠르게 중앙선을 넘어 통과한다 어떤 경우든 중앙선을 넘으면 위험하겠죠 제한속도 범위를 초과하여 빠르게 빠져나간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거 속도위반입니다 안되겠죠 원심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바싹 붙어 주행한다 지금 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쪽에 바짝 붙으면 이 차량을 추돌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아요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그죠 보통 이 차가 지금 이상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운전자가 내려서 뒤에서 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차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휙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차량 충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주행을 해줘야 되고 빵빵도 한번 해주는 게 좋고 이럴 때는요 서행으로 통과하는 게 맞죠 따라서 안전원전범법 두 가지는 우로 굽은 길에 앞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맞고요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맞고 그래서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23번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터널들 이렇게 나오죠 산 통과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터널인데 상황을 보면 앞에 터널이 있고 카메라 단속을 한대요 속도 단속한다는 얘기고 80으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백색 실선 구간이에요 차로 변경 금지 추월 금지 구간이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터널 입구에서는 횡풍이 주의하여 속도를 줄인다 했습니다 터널 입구들은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기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특히나 옆바람이라고 부르는 횡풍이 불어요 옆에서 이렇게 부는 거요 그래서 휘청휘청 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면은 속도를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가 무게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게 바람이 이제 밑으로 쳐 올리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횡풍이 이렇게 부는 상황이 되면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횡풍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속도를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인다 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이거는 암수능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암수능이 뭐냐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눈이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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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냥 앞에 다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왜 주무시기 전에 형광등 끄면 누워야 될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그 상황 있죠 그게 바로 암수능 현상이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형광등을 닦으면 눈이 확 부시죠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명수능이라고 하죠 그때는 좀 있으면 좀 잘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반대 현상이 명수능 껌껌할 때 잘 안 보이는 게 암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널에 들어가면 아마 껌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껌껌한 곳에 들어가면 암수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터널 내부가 너무 껌껌하지 않도록 등화를 켜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밝은 상황이 유지되서 그만큼 조도의 차이, 밝음의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특히 앞이 또 껌껌하기 때문에 미리 등화를 켜놓으면 앞차와의 간격 같은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 진입 전에는 반드시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켜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답 확인해보죠 색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운행을 한다 선글라스죠 색안경이라고 하는 게 색안경은 맑은 날 햇빛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에요 그렇죠 맑은 날 쓰는 거니까 당연히 터널은 껌껌한데 거기서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더 안 보이겠죠 틀렸고요 옆차로의 소통이 원활하면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죠 여기 보면 백색실선지역이니까 요거는 차로 변경이 안 됩니다 터널 속에서는 속도감을 잃게 되므로 빠르게 통과한다 왜냐하면 터널은 다 똑같이 생겼죠 벽이 똑같은 반경에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고 풍경이라 할 게 없어요 그냥 벽이잖아요 그래서 80km로 달리든 100km로 달리든 이게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속도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하면 한없이 속도가 증가됩니다 빠르게 통과해서는 안 되고 서행을 해야겠죠 따라서 맞는 운전방법 1번 터널입구에서는 횡풍에 주의하며 속도를 줄인다 2번 터널에 진입하기 전 야간에 준하는 등을 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724번 고속도로를 주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인데 상황이 어떠냐면 그림을 보니까 제한속도 90km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모논표시에서도 90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때 당연히 제한속도 90km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겠죠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겠고요 최고속도로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 일단 최고속도 초과하여 주행하면 안되죠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확확 줄이는 것도 옳지 않고요 틀렸고 안전표지의 제한속도보다 법정속도가 우선이므로 매시 100km로 주행을 한다 안전표지가 우선이죠 이거는 법정속도보다 안전표지가 먼저입니다 틀렸네요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매시 100km의 속도로 신속히 통과한다 앞지르기 할 때 100km 통과하면 일단 속도 위반이라 틀렸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안전하게 거리 확보하면서 앞지르기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전방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화물차가 속도를 확 줄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가 쭉 줄이게 되면 내가 1차로로 빠지든 3차로로 빠지든 이런 식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거니까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제한속도 90km 미만으로 주행한다 전방에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25번 다음과 같은 교외지역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외지역이네요 지방지역 시외로 나갔을 때 산도 있고 막 그렇죠 요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앞차 보니까 급커브 구간이기도 하고 또 차로 변경은 가능하네요 앞차가 매연을 막 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차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그 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해서 정지를 시킨다 앞차가 매연 뽑는다고 가서 차 가로막고 정지시켜요? 위험하죠 그래서 안되고요 매연 같은 거 측정 같은 거는 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가서 그렇게 왜 매연 나오냐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속도를 높이면 우측 방음벽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지금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방음벽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천천히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줘야 되겠죠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좌측 차량이 원심력으로 우측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그 차보다 빨리 지나간다 좌측 차량이 원심력으로 우측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경유차인데 검은 끄그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엑셀을 확 밟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속도 때문에 이 점선을 넘어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요런 상황이므로 속도를 높여서 그 차보다 빨리 지나간대요 튀어나오기 전에 확 지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따라가야 되겠죠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또 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차를 피하는게 아니라 내가 여기 부딪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요 내가 여기 부딪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거죠 속도 높이면 안 됩니다 앞쪽 도로가 3개 차로로 넓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 주행해야 된다 앞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을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차로가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차로가 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저거는 진출로에요 진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진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식 차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 명심은 감속차로라고 부르는데 감속차로는 차로의 개수에 포함되질 않아요 요거는 3차로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게 있다고 해도 감속을 하는 곳이지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으로 인해 진행차로의 앞쪽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이 차 때문에 지금 왼쪽 1차로 상황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따라가든가 아니면 오른쪽 차로로 천천히 주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이건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속도를 높이면 우측 방호복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하고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으로 인해 진행차로의 압축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주행한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